10월의 제자발 배운다는데 흥타령 앞소리부터 자근자근하게 앞소리부터 자근자근하게 앞소리부터 배우시니까 간다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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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허허허 나는 간다 너도 잘 살아라 네 기다려야 돼요 꾸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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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꾸미로다 너도 나도 꾸미로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깨이니 또 꾸미로다 꿈깨이니 꿈을 major 꾸미로고 꾸미로다 꾸미로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지럽다 깨려구 더운 꿈을 꾸어보거리 아이고 깨구 허허허허허허허허다 아이고 깎이가 깨고 아이고 깎이가 깎을다 아르허허魔 през occupied 성ilan 도 האר험 whoever 기도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댄지 헤어지게 비기 오시려나 상경이면 오시려나 꽃마금으로 꽃잎벌기 따그리고만 꽃잎은 오지않고 폐견버림만 적시네 아이고 대구하다고 성화가 났네 해 푸른 불이 우거진 굴자 내 사랑이 붙여있네 진이여 내 사랑아 안전드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 다가 두고 땀 속에 뼈만 묻혀 아무런줄 불어내그려 잔을 들어 술 부어도 잔을 잡지 아니어네 아니어네 아이고 대구하다고 성화가 났네 해 정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허고 상풍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허니 내 탐욕도 벗어놓고 성능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지살따아 가라 허니 아이고 대구하다고 성화가 났네 해 해 내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비춰 눈이 술 읽자 국화 피자 기제 틈 아 예 아 아 요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이고 내고 헌다구 성화가 났네 개구리 타령 해볼까? 엉타령 참 좋아? 네 참말로 어쩌면 그렇게 멋을 알아갖고 엉타령 좋다고 저런 말을 했어 아 그런거에요? 아 그렇게 멋을 알아갖고 제가 엉타령 좋다고 저런 말을 했어 진짜로 그러니까 안 배워줄 수가 없어 타령한테도 맨날 이것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진짜? 네 시작 나의 마 możemy 응 어차피 어샨피 어샨피 반감대 반가워 설기춘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늘에서 떨어져 온다 땅에서 불건 솟았나 하우닛타키보 던디구르거 속에 쌓여왔나 하하하하하하하 으흐흐흐흠거기야 두라라 두라라 붉어진 변은 문노라니 암흑의 시빌 홍이겨져 달라도 자면 기울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날기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아주 절대 건강은 앉아줄 건 반탠대로 잘 놀아라 으흐흐흐흐 어리기 어허흐흐흐 어허흐흐흐흐흐흐흐흐 해겄거기야 서울 삼각사나 말 물어보자 그는 이 옷들에 있었지 많은 제자들을 얼마나 내보보냈으며 조금 놓친 멋있는 폭류나마 창안에 가득 찼은지 걷지간이 가져올 손가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야 얼씨구 절씨구 시와 자존대 얼씨구 절씨구 잘하시네 진짜 너 왜이렇게 잘하는거야 너무 잘해 신났어 그냥 옆에 사람도 신나 좋다 너무 좋아 잘하시네 예 잘쳐 잘하고 풍류관 고수하셔야 될까요? 풍류관 고수 전용 고수하게 생겼어 너무 신나 아니 진짜로 잘쳐요 웃는 소리가 아니고 잘쳐요 몸이 잡혔어 아니요 잡혀 부럽네 근데 저는요 나가서 하는거 별로 안좋아요 부끄러워서 왜 뭐가 부끄러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끄러워서 풍류관 전용 고수는 해야지 끝 에르시다 성주풀이시다 에라 반수 에라 내 신냐 내 환경으로 설설이 휘나리 소서 에라 반수 에라 대신이 휘로 보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 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 댁 안에 공댁 성주 주년 성주 이전 성주 스물 일곱 삼년 성주 서른 일곱 삼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군 일곱 일어 다 대화 마지막 성주는 시군 일곱 일어 다 대화 사다리도 다 양행사가 더 뛰어 남은 옥정 추구저기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반수 여행사 에라 대신이 하하 대화 여행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내 тан운 왕왕왕왕 왕왕왕 북서리 어 내병 연어를 자라고 우리 부는 비리소리 상봉화기 춤을 추고 소상 반죽척대소리 어깨춤이 절로 나누나 해라 한밤수 해라 대신이야 이 활변으로 설설히 지나리소서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쪼까 쉬었다가 쑥대머리하고 새차량을 배우다 말았으유?